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2023년 작년에도 잠수함 관련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올해 세계 잠수함계 이슈들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미국의 보잉사가 첫 번째 오르카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미 해군에게 인도했습니다.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들은 대부분 무인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더 선두에 있는 나라가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 오르카는 이미 세계 최고 기술의 uv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엑셀 uv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 반면 미국은 최초의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오르카 엑셀 uv는 길이 16미터의 디젤 리튬이옴 배터리 추진 개통을 가지고 있으며 모듈식 설계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르카는 정찰 및 감시 작전, 대잠전, 대수상전, 전자전, 기뢰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잠수함은 약한 해군국이 강력한 해군국에게 맞설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양차세계대전 중에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군역 열쇠에 놓여있던 독일은 이른바 무제한 잠수함 전 그리고 1위대 전술을 통해 잠수함의 유용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세기가 유인 잠수함의 시대라고 하면 21세기는 무인 잠수함의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 잠수정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흑해 함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쇠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톨로카와 같은 무인 잠수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하며 흑해 함대의 수상전력과 정박 중인 함선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각국별로 기발한 무인 잠수함들을 개발하고 해군에서 도입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전략 잠수함 켄트키함이 작년 2023년 7월 18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SSBN이 외국 항구에 입항한 사례는 1963년 트리키에에 한 번 입항한 이후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우리나라를 35회 입항하였고 이후 어느 나라에도 입항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SSBN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한국을 방문한 배경에는 작년 4월 27일 있었던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을 출범하여 북한 핵에 대응한 미국의 핵운용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을 한국이 확신하기 위해서 미국의 SSBN을 한국에 기양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기양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 공략을 증명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단으로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미국의 SSBN과 SSN은 한국을 수시 방문하며 한미 안보 공략을 확인하고 확장된 핵 억제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사건은 북한이 해일이라고 이름 붙인 핵 어뢰를 공개한 것입니다. 북한은 2023년 3월 24일, 3월 28일, 4월 9일 세 차례 연속으로 핵 무인 수중 공격증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27일 북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핵 어뢰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핵 어뢰의 길이는 약 16m, 지름은 1.5에서 1.6m입니다. 일반적인 잠수함용 중 어뢰는 지름 약 0.53m, 길이 7m 정도인데 비교하면 약 20배나 큰 어뢰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 어뢰와 유사하게 핵탄두를 탑재하는 유유부인은 러시아의 포세이돈이 유일합니다. 북한의 핵 어뢰도 러시아의 포세이돈을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세이돈은 이미 전력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핵 어뢰가 해안에서 터지면 핵폭발을 일으켜 해일과 방사능 피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핵 어뢰가 해저 가스관, 통신 케이블이 밀집한 곳에서 터지면 수중 자산에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잠수함은 강력한 핵 운역에 맞서는 비대칭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수중 무기 체계가 다양해지고 핵 무기도 점차 소용화됨에 따라 핵 어뢰가 비대칭 전략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필두로 이러한 수중 핵 어뢰가 점차 고도화되고 확산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최신의 잠수함인 드라콘함이 2023년 8월 14일 독일 킬에서 진수되었습니다. 드라콘함은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잠수함이자 돌핀2급 잠수함 세척 중에 3번함입니다. 이 잠수함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미래형 잠수함 다카르급의 컨셉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콘함을 제외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다섯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잠수함들은 통상 533mm 무기 발사관 6문뿐만 아니라 650mm 대형 무기 발사관 4문을 더 갖추고 있습니다. 650mm 대형 무기 발사관에는 핵 무기를 잡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드라콘함의 특징은 기존의 돌핀2급보다 더 길어진 함체와 함교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잠대지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수직발사관 섹션을 추가로 탑재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함교탑 내에 수직발사관을 탑재하는 방식은 기존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이었던 소련의 골프급도 탄도미사일용 수직발사관이 함교탑 내에 있었으며 북한의 파리사 영웅함도 탄도미사일용 수직발사관을 함교탑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교탑 탑재 수직발사관은 구식 잠수함의 유산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설계 이 잠수함은 이러한 특징을 갖춘 최초의 현대적 설계 잠수함입니다. 중소형 디젤 잠수함 함교탑에 수직발사관을 넣은 이 설계 컨셉이 다국으로도 확대될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은 자기 잠수함에 이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잠수함의 설계 트렌드는 잠수함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잠수함 경우에서와 같이 자국의 잠수함 운영 컨셉에 따라 잠수함 설계 트렌드에 역행하는 잠수함들이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잠수함의 형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타이풍급이었던 드리트미 돈스코의 함이 2023년 2월 6일부로 퇴역했습니다. 유명한 잠수함 영화 붉은 10월에도 등장한 냉전의 상징이자 길이 175m, 폭 23m, 수중 배수량 3만 460톤의 타이풍급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잠수함이기도 했습니다. 타이풍급 딜을 이어 더 큰 잠수함이 등장할지 잠수함계에는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타이풍급 딜을 잇는 러시아 SSBN 보레이급은 길이 170m, 폭 13.5m, 수중 배수량 2만 4천톤으로 세계 최대 크기의 잠수함이라는 타이틀은 유지했지만 타이풍보다는 크기가 20% 작아졌습니다. 결국 타이풍급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잠수함이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 세대 이상 이 보레이급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의 타이틀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SSBN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척수는 2배로 늘렸습니다. 타이풍급은 총 6척을 건조했지만 보레이급은 그보다 2배인 12척까지 건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보레이급은 7척이며 그 중 5척이 태평양 함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이후 태평양에서 미국에 비해 열세였던 핵전력을 SSBN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의 핵전력도 태평양에 증강 배치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대응함에 따라 태평양에서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미국은 2023년 4월 20일 수중 스파이 작전용 버지니아급 건조 예산을 미 해군 2024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시울프급 지미 카트함을 이용하여 수중 스파이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데 스파이 작전 전용 잠수함을 추가로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45년까지 공격 잠수함 66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 몇 척을 UUV, ROV 및 특수 작전용 잠수정을 탑재하여 해저 전용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이는 러시아의 강력하고 다양한 해저전 능력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7월 11일 특수 목적함 벨고로드함을 포세이돈 핵을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러시아 해군에게 인도했으며 2027년까지 세척의 특수 목적 핵 추진 잠수함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특수 목적 잠수함 벨고로드함이 태평양에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특수 목적용 잠수함의 주활동 무대도 태평양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특수 목적용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잠잠했던 수중 스파이 작전이 다시 활발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작년에 심해 관광 잠수정 타이탄호의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5명을 태운 오션 게이트사의 심해 탐사용 잠수함인 타이탄호는 2023년 6월 18일 오전 9시경에 캐나다 뉴 펀들랜드 연안에 도착했고 해저 4천 밑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 호를 탐사하기 위해 잠수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7분 타이탄호의 교신은 두절되었습니다. 6월 22일 타이탄호의 자네가 타이타닉호 선수에서 약 487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미 해안 경비대는 타이탄호가 네팔을 일으켜 5명의 승조 인원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간 상음용 잠수함의 세계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군용 잠수함의 발전과는 별도로 민간 영역의 잠수함도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1인당 3억 5천만 원의 요금을 내고 생명폭이 각서를 써야 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저 관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지만 인류의 수중 탐험에 대한 꿈은 계속되고 민간 잠수함의 기술 영역은 계속 발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유일한 관광 잠수정인 제주관광 잠수정이 신년부터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관광 잠수함이 없어진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우리나라 민간 잠수함의 영역도 계속 발전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일어날 잠수함계의 주요 이슈들을 예측해 보았습니다.